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돌산청사의 교직원과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을 담당할 국제교육원이 들어섭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돌산청사 직원들을 수용할 통합청사 장소를 놓고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시 돌산청사의 국제교육원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국제교육원은 교직원과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과 다문화 가정의 언어 교육을 담당합니다. 국제교육원으로는 경기도 성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여수시가 삼청사로 쓰고 있는 돌산청사를 제공하고 전남교육청과 교육부가 150억 원을 들여 청사 리모델링과 기숙사 등을 지을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에 흩어져 있는 외국어 교육기관과 체험센터가 한자리에 집결함으로써 전국적인 국제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두 번째 시설이기 때문에 충청 이남까지 수요를 예상한다면 연간 18만 명 정도 교육 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우리 여수시에 미치는 관광이나 인구 유입이나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국제교육원 유치에 따라 현 돌산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190여 명의 직원이 어디로 이전하느냐입니다. 여수시는 이청사 테니스장에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 이곳으로 직원들을 이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여천지역 주민이나 일부 의회의원들이 3여 통합 당시 약속 상황이라며 현 일청사로 통합해 이전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초까지 돌산청사를 비워져야 하기 때문에 의원 사이의 합의부터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역 간 이해관계가 겹쳐 여러 가지 문제로 공용재료재산관리계가 부결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한번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시민의견을 다시 재청취하고 무엇이 지역발전에 가장 합의적인 방법인가를 택해서 우리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는 2018년 원활한 국제교육원 입주에 돌산청사 이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